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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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잘들 지내셨지요 추운 날 봄을 기다리면서 대한불교 조개정에서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심혈을 그린 불교성전을 새로 편찬해서 저희가 모든 종도와 모든 종파를 뛰어넘어서 불교성전을 아주 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희가 불교성전 내용을 가지고 조금조금씩 부처님을 이해하고 부처님 법을 깨우치게 되고 부처님 법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실천하면 어떻게 내게 도움이 되고 윤택함이 이익함이 되는가를 천천히 조금조금씩 접근해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인연이 있으시면 이 불교성전을 교재로 삼으실 것이니까 포교원이나 연락을 해 주셔서 이걸 구입해서 또는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불교성전을 하나씩 집에 가지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편안함과 복락과 지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때는 나침판이 필요한 것처럼 요즘 얘기하면 내비가 필요한 것처럼 인생의 내비는 곧 불교성전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불교성전을 펼쳐서 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나직한 자세로 불교성전을 펼쳐서 공부하고 예경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철원시문사 명부전 생지장보살림 도량 앞에서 오늘부터 24가지의 교훈을 불교성전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하나둘씩 찾아서 내가 정말로 복이 되고 지혜가 되는 사람 그런 생명 그런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 안내서가 곧 불교성전이심으로 이 불교성전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사는 과정 안에 속의 일은 궁극적으로 누구든지 원하는 것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또 윤택하게 복이 많아서 재물이나 생활이나 이런 것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보면 왜 자기가 풍요롭게 살지 못하고 왜 가난하게 사는가 왜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왜 불행해지는가 사람은 가슴 아파 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다 가슴 아픈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아픈 과정을 불교성전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야만이 비로소 삶에 문어가 열리고 행복과 번영과 사랑스러움이 우리에게 깃들어온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정말로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가 정말로 내가 사람으로서의 삶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는 가족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길거리에 나앉는 가족들이 넘쳐나고 오늘같이 사는 삶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 법을 따라서 지혜를 구하고 복이 쌓여가는 과정을 거듭 강조하고 거듭 실천해서 삶에 대한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고 이 어려운 혼란의 시대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 성전 안에 제 3장 보살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보살의 길은 인생의 삶을 가장 큰 복을 짓고 지혜로워 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사는 올바른 길은 보살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중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을 얘기하고 있고 일반적인 생활에는 모든 조건과 환경과 자기 입장 자기 이기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단하기 때문에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수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면 저것도 동시에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구하면 수고름이 따르고 아픔이 있는 곳에는 그 아픔이 지나가면 좋은 것도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저희들의 삶이 인생의 전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인 생활 일반적인 삶 일반적인 태도 일반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마음속에서 인원이 생겨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불교식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중생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중생심에는 뭐가 쫓아다녀요 고통이 수반하는 것이고 보살의 길은 보살의 길은 똑같은 중생의 몸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보살의 행동과 보살의 양식은 의지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는가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같은 가족을 생각하고 일터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전체가 같이 살아가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줄 아는 것 중생과 보살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모습이나 행동 양식은 다 다르지만 그 안에 마음 세계의 실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기 안에 들어있는 영원 불멸한 생명 불성의 세계가 있으시고 자비 원만성이 자기한테 깃들어 있고 또 안에 자기 안에 무한한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을 보살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불교 성전에는 제 3장 보살의 길에는 그 참 이 제목 그러니까 차례를 좀 먼저 보시면 믿음은 공덕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환경의 말씀이시거든요 일제 유심조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유심소연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심소연이란 말은 모든 오직 마음에 의해서 이 자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게 물질 속에 살고 생활 속에 사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다 만들어내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각과 의식과 오감과 자기 느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체로 설명하면 그걸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마음이 가지는 것 그 마음이 하나의 믿음을 가지면 그것은 공덕을 쌓게 된다 이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물을 쌓아서 또는 명예를 구하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이것도 사람한테는 덕이고 이렇게 마음의 보시이기도 하고 또는 뭐죠 나눔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옛날 말씀에 그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미산 같이 칠보를 공양해도 3일을 기도하고 예경한 것만 못하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천 년 동안 배운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루아침에 바람과 같이 없어지고 실제로 남는 것은 부처님 말씀 또는 진리체 또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그리고 염불하고 기도한 것 참선한 것 또 부처님 법을 배운 것 오늘 지금 이 불교 성전을 가지고 배우는 것은 곧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생명력의 에너지 이것을 우리는 공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공덕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공덕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세생생에 흩어지지 않는 공덕력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게 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믿는 데서 공덕이 생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믿는다는 말은 부처님을 믿는다 법문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도 믿음이고 또 불교를 믿는다는 것도 믿음이고 법당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그렇죠 불교의식을 믿는 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정말로 믿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 내가 좋아지고 나아질 수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실제라고 말합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죄의식에 있고 이렇게 실패의식이 있거나 괴로움 속에 있거나 아파이는 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거듭 발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올바른 불교를 이해하고 올바른 불교를 찾아내고 올바른 정법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불교 성전을 공부해야 되고 불교 성전을 읽어야 됩니다 단 하루에 한 줄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매일 읽는 불자가 되시면 반드시 믿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에 재물도 생기고 믿음에 명예도 생기고 믿음에 뭐죠 신뢰도 생기고 믿음에 사랑도 생기고 믿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하는 소원도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말로 공부하고 이해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 안에 공덕이 쌓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불교를 의지하고 불교를 믿고 따르는 공덕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믿음은 공덕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씨앗은 한 규칙이 조금만 지나가도 한 규칙이 조금만 지나가도 다음 시간에는 엄청난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길이 한 시각이 조금만 달라지면 처음에는 길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한쪽은 불안이고 불편으로 가고 또 하나는 뭐죠? 나은 세계로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다른 말로 읽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신행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행 이렇게 신행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곧바로 뭐죠?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는 것에는 무엇이 생기냐면 재물도 생기고요 명예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뭐죠? 신뢰도 생기고요 사랑도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뭐라고 생기냐면 행복도 반드시 생깁니다 믿음에 의해서는 가능해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서의 이 과정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믿음은 곧 정말로 부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의지하고 바르게 믿는 마음의 의지 태도에 의하면 여기에는 뭐가 생기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덕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깁니다 말로 이렇게 옛날 말로 이렇게 공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공덕은요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눠보면 하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재물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재물이 영원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영원은 이것은 오래 가지 않아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무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무상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명예도 영원히 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재물도 사랑도 행복도 다 뭐죠? 뭐로 돼 있어요? 다 흩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믿는 마음에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성이 이렇게 사람한테 자기한테 있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우리는 존재성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존재성은 이 존재성은 현재 사는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삶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 살고 좋은 것이 있어지면 안 좋아진 것이 쫓아다니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해요? 그죠? 일반적인 삶에 대한 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나 올바른 발언 올바른 심심 올바른 믿음 이것은 실천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살심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쪽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반 생활 안에 이것을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중생심이다 이렇게 중생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중생생활에는 좋은 것 나쁜 것 불안하고 불편한 것 힘든 것 괴로운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반면에 올바른 믿음의 실천이 같이 이루어지면 단 하나라도 관세음보살 한 번 부르는 것이라도 지장보살 부르는 것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면 거기에는 뭐죠? 자기가 헤아릴 수 없는 광대 무변한 세계의 원동력이 거기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신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엄경의 가장 큰 큰 대승 경전에 큰 경전 안에 핵심 중에 핵심이 말하는 것이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돼 있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경성전 안에 이것이 참 정돈이 잘 돼 있고 이 불교성전이 잘 만들어져서 그 안에 내용을 차례를 자꾸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부처님 범 만나는 것이 경이로움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중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중생의 욕심으로 살고 중생의 이기로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이 안에는 부처님의 경이로움이 내게 있다는 뜻입니다 법문하면서 늘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600조 이상의 단위 세포로 우리가 적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적은 세포 하나하나에 다 뭐죠? 불성이 깃들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거든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포 하나하나가 이 손가락 머리카락 이 발톱 하나 이런 모든 것에 전부 다 뭐가 깃들어요? 불성이 깊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경이로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서가세종께서 당신이 깨달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먼저 안 자요 너희는 아직 알지 못한 상태에 있을 뿐이다 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서가세종이 그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서가세종이 이것이 내가 교주다 내가 이것을 만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시하시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 것을 설명한 것이 서가세종이 있어요 당신도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TV를 보고 계신 BBS 불교 TV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뭐죠? 불성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불성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불성에 뭐죠? 자비성이 거기 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안 쳐다보고 그건 자기한테 안 돌아다 보고 늘 허덕이는 자기만 봐요 가난한 자기를 보고 안 되는 자기를 보고 불안한 자기를 보고 괴로운 자기만을 지껄하고 자꾸 우기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공덕도 거긴 찾아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 불교 성전 안에 뭐라고 설명되었냐면 보살의 길에 믿음은 공덕의 씨앗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가지 중에 10가지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차차 하나씩 공부해 갈 내용입니다 10가지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10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세상에 봐요 그렇죠 나쁜 것을 믿고 있으면 그게 영원해요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허기진 것을 면하려고 남을 훔치거나 남을 것을 속여서 갖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은 영원히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살펴보면 처음으로 수행에 들어갔을 때 주의할 점 이런 법문을 잘 정해 놓으셨고 신심이 제일 가는 보물이다 이 같은 말이거든요 신행이 심심이거든요 믿는 마음이 곧 뭐죠 보배와 똑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 부처님 법 공덕에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은 도 도는 진리잖아요 그렇죠 올바른 진리 이 진리 세계의 근본은 도의 근원은 믿음에 있어 생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을 줄 아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믿음은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고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는 근본이 된다 그래서 마음의 공덕이 되고 또 뭐죠 공덕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보면 삼기위를 얻는 거 삼기위를 얻는 자는 무량한 대복을 얻는다와 똑같은 거와 같은 표현이죠 삼기위와 삼기위라고 하는 것은 불법성 삼보에 귀한다는 뜻이고요 오개는 불살생 불트도 불삼 불망어 불음주 이렇게 다섯 가지의 우리가 꼭 나를 지키는 나의 생명을 본질을 잘 지킬 수 있는 오개를 지닌 자가 오개를 지닌 자는 신이 착한 신이 나를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착한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음성중을 얘기해요 보통 절에 가면 반야신경 하고 있는 데가 거기가 화음성중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중 탱화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림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호신이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 삼신이 태어난다 이런 말과 같은 말로 태어날 때 영혼 영역이 거기에 같이 태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게 몇 가지 일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경을 좀 드리는 것인데 믿음은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 이상 힘이 없어요 크레인보다 또 바다의 힘보다 우주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내 마음에 힘이 이 세상의 힘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믿음은 복은 헤아릴 수 없다 믿음은 절대 저 믿음은 어떤 복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복은 아이고 내가 인생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으면 끝이지 이런 것에 한계를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늙는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병드는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뭐죠 죽음에 대해서도 걱정근심하지 않게 되는 생명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이 공덕은 믿음의 공덕을 가지고 불사를 하거나 공덕을 짓거나 또는 연보를 하거나 기도하거나 예경하거나 사경을 하든지 이런 모든 것에는 뭐라죠 멸하지 않는 공덕이 저에게 생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들이 불경 불교 성전에 한글로 정리되어 있지만 아무도 다 볼 수 없는 내용들을 아주 친절하게 잘 보살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앞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모든 불자님들이 이 불교 성전을 하나씩 가지고 집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쁜 것이 없어지고 좋은 것을 오게 하는 힘의 원동력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믿음의 공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은 것에서 쳐다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불교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이고 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오면 이건 작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뭐가 생겨 할 수 없는 힘에 여기 여기 보라면 이런 능력이 자기한테 생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차차로 차차로 경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비유하고 하나씩 내용을 찾아가면서 믿음의 확신을 옮겨갈 수 있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나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교성전의 믿음은 이것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방향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인생에 이걸 보고 뭐냐면 인생의 방향을 전혀 우리는 모르고 살거든요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지 오는지 틀린지 이런 것을 전혀 구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건 살아보면 알아요 평생 살아봐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 아는 사람 70 80 다 되신 분한테 물어보면 돌아가시는 분한테 이렇게 내 질문하고 물어봐요 당신 저 선생님 돌아가실 때 평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평생 살았는데 그건 뭐죠 한순간 다 꿈과 같은 거예요 돌아가시게 될 때는 평생 뭐가 있었어요 명예가 있었어요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었잖아 그죠 그런데 딱 돌아가시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아 지금 70 30 20년 30년 살았잖아요 23년 자기 한 생각으로 지금 끌어오잖아 그죠 오늘 한순간 지금 오늘 내가 이거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한순간에 쭉 당겨와서 한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는다 이러잖아 그죠 관치수 오늘 지금 젠다 이러면은 지금 이러고 살아야 안 하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불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이라고 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이에요 무슨 방향이요 인생을 인생을 뭘로 만들어요 이것은 딱 그대로 글자 그대로 복과 저 뭐죠 지혜로움으로 옮겨주는 과정이에요 복과 지혜로 그대로 옮겨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그렇게 다 돼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험한 길 가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열어준다 이랬어요 우리는 그건 안 믿고 험한 사주 팔자나 관상이 나쁘거나 환경이 나쁘거나 조건이 나쁘면 제 인생이 다 잘못된 줄 알아요 잘못된 인생은 본래 없어요 나쁜 인생 본래 없는 거예요 다만 뭐죠 껍데기가 생각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행위와 잘못된 결과를 얻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성전을 경전하고 불교를 공부 만난다는 것은 곧 뭐죠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침판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를 뭐라고 하면 이 신뢰가 자기한테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다 서로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온 사회가 온 우리가 지금 전 지구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신뢰하지 없는 거예요 정직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하면 이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공독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와서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이런 믿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방법을 불교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결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방식도 얼마든지 방식이 있습니다 수 없는 명상 수 없는 가르침 수 없는 스승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도 전부 자기 의지대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편혐이거든요 자기 생각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연습되어 와 있고 그렇게 마음속에 설정되어 있고 그렇게 연습되어 왔기 때문에 그 연습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말시 안에 자기 말하는 안 속에 자기 생각 안에 자기 실천 안에 가난한 가난한 기운이나 가난한 느낌을 자기가 설수로 계속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습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죠 왈칵왈칵 일으키는 성질이나 화라든가 불평불만심이 자기를 자꾸 지배하다 보면 그 지배가 연습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결국 사람한테 나타난 것이 불행한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가난하고 병이고 불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자기가 연습해 온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연습이 내 연습이 복되는 연습은 하지 않고 불행한 연습을 자기가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꾸는 연습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들여다보면 사람한테 보면 자기 중심체가 있느냐 그러면 잘 없어요 몸의 중심체도 사실은 별로 없고요 지금 우리가 육체로서는 이게 명이라고 하는 것이 귀에 이렇게 귀추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몸을 잘 유치하는 것이 사람한테 그런 게 들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마음 세계는 전부 자기가 자기 의식 세계는 복잡하고 다단하게 움직이고 뛰어다니거든요 그래서 실체 자기를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중심체를 챙겨서 사는 사람이 거의 드물고요 그리고 지식이거나 또는 공부한 사람이거나 또는 깨달은 사람이거나 또는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 중심체를 세상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공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든지 처처가 다 불공이다 이런 말이 있으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뭐라고요 그건 불공일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은 그런데 사람은 거꾸로 잘 보면 잘못 불공을 하고 있는 것이 더러 있어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불편함을 주면서 그 내용을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불공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서가세조는 불교의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문의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삼보통청이라고 불경 안에 들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불공의식이다라고 이렇게 있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그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더불어 산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그친다는 뜻이고 이거는 하나라는 뜻이고 이건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사람이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난 말이 불경 안에 나타난 것이 뭐라 하냐면 이것을 거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거 자는 이거는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세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공덕을 올리는 것은 뭐라고 한다? 내가 세우는 거예요 혼자 어떻게 해요? 더불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 손으로 그래서 쌀을 한 대든 공양이든 또 뭐죠 초든 향이든 이렇게 정성스럽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올리는 것을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계시죠 글을 보고 세운다 이렇게 말해요 겁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섯 말로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도움을 준다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세우는 것은 무엇을 세우냐 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중심체가 거의 없으세요 중심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세요 그런데 몰라도 살긴 사니까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이 나침판이 없는 것처럼 내비가 없는 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깜깜하게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가지 않고 길을 열어놓은 것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불공을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불공의식에 불교의 의식에 접근하셔야 되고 삼기가 있어야 되고 예경이 있어야 되고 연불 수행을 같이 수행하는 자는 뭘 세울 수 있다? 자기 중심체를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우는 것은 누가 세우냐 하면 이것도 세우는 것도 이것도 나고요 세우는 것도 나고 이 존재성에 있는 세우는 것도 이것도 뭐죠? 부천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이거 부처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쉽게 부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처님을 이걸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세워요? 내 중심에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곧 뭐라고요? 부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 이제 이때 부처님은 뭐냐 하면 2500년 전에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얘기하고 고타마 싯달 태자께서도 부처님이라고 표현하고 아시다시피 불성 불상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불상도 불성이라고 표현하고요 불교도 이것도 불상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역사 문화 속에 계시던 부처님도 부처님이지만 부처님 세계가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는 뭘 깨달느냐라면 자기가 늙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단순적인 일반적인 삶이었는데 깨달고 나서 보니까 자기 생명 속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성이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영원성이 깃들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번 내가 설명 드렸거든요 자비 자비 뭐라고요? 원만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 능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깃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부처님 안에는 그냥 우리가 표변적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은 그 부처님도 부처님이지만 정말로 서가세존이 6년간 고행하시고 깨달은 그 세계는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고 세상에 허무하게 다 무너져버린 세계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일러서 우리는 이 부처님을 무슨 세계라고 이렇게 했냐면 불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건 깨달은 세계는 이걸 얘기하거든요 자기한테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해요? 영원 불면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두 번째 뭐죠? 자비 원만성이 깃들어 있고 다음에는 뭐죠? 무한 능력성이 자기한테 깃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 차이에요 세운다고 하는 말은 그건 누구한테요? 나한테 영원성을 세우는 거죠 나한테 세우는 게 뭐라고요? 영원 뭐죠? 자비 자비 원만한 생명을 자기한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세우는 것이 무한한 능력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보는 쪽에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죠 절대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우리는 뭐죠? 재미 즐거운 거 게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곳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시간에 화려하고 살기 때문에 내용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우리는 법학영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실상이라고 표현하고 실제라고 표현해요 실제 그러니까 전혀 다르진 않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우는 것을 불공의 시작은 뭐라고요? 거불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내 생활에 내 공간에 내 인생에 전체적의 자기 주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거불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거 헛된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여적지는 나를 나를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나에 대한 것이 헛된 나를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를 욕심과 욕망과 집착과 미련과 망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것을 해탈하기 위한 것이 서가세전의 가르침이었거든요 나의 중심 안에 뭘 집어넣어요? 이 중심 안에 집어넣은 것은 곧 부처님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게 불공이에요 작은 작은 뜻으로는 향을 하나 살 때도 같은 거예요 아주 놀라운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법문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저 좀 잠깐 보세요 저도 아직 자세히 보면 괜찮은 데가 있어요 미간에 백호강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영원성이 있어요 이게 청정보신 비로자나불 부처님 원난보신 노사나빌 천 백호카신 서가모니볼 이러시거든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가 가운데 뭐라고? 영원성 여기에 뭐죠? 자비 원만성 왼쪽에 뭐라고요? 무한 능력성이 자기한테 깃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사는 생활이 왜 고난하고 왜 힘든 이런 과정이 우리가 전체가 다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자나 불교 가르침은 밖으로 설명하기 전에 자기 안으로 들어봐서 내 가족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다 뭐죠? 불성이 존재로 보셔야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다 뭐죠? 불성으로 가득한 충만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는 세계를 거불한다는 것은 누구를 지켜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의 본질을 지키는 것 이때 지키는 것은 허망한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약한 버릇을 가진 나를 그거는 진짜 나라고 말할 수 없고요 자기 진짜는 뭐죠? 따뜻하고 자비하고 원만하고 무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때 뭐죠? 거짓된 자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정말로 살아있고 정말로 원만하고 완전한 자기 생명세계를 세우는 것을 이걸 거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 불공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지킨다는 뜻이고 자기를 뭐죠? 풍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 세 개가 우리가 물질하고 세 개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분법은 세상에 없어요 수학에서만 있지만 그래서 절에 가면 그게 불의문이라고 붙어있잖아요 스님 법문에 보면 전부 다 불의문 설명하거든요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의 고통은 곤보죠? 부처님의 화란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기도 하시죠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는 이걸 영원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자비 원만성이 자기한테 있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무한 능력성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를 여러 번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게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때 부처님은 역사 안에 부처님, 불상도 부처님이지만 그분이 깨달은 세 개를 우리는 부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역사의 부처님, 문화의 부처님, 글자 안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당신께서 깨달은 세 개를 부처님을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원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삼신불 중에 하나가 이것은 보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법신, 보신, 화신 들어보셨죠? 이것을 법신이라고 표현하시고요 이거는 뭐죠? 보신이라고 표현하고 청정법심, 나무청정법심,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이쪽에 뭐죠? 화신이거든요 1100억 화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를 얘기해요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쪽에 얘기하는 것은 1100억 화신이잖아요 화신은 변화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말은 이것을 쉬운 말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걸 능력성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조금만 보세요 이게 뭐냐면 나라는 것이 여기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전체 나예요 다 나라는 것이 만일 있다면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없고 무화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육체나 이런 것이 다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전에 있잖아요 이 현전에 나라고 하는 것이 그러려면 자기가 영혼을 봐야 돼 순간을 살아도 영혼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 있잖아요 이 안에 들은 것을 우리가 불교식 얘기로 다소 바꿔 얘기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이건 아미타불이라고 말하고 이쪽으로 오면 이걸 관세음이라고 그러고 이쪽에 보면 대세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큰 절에 가면 대세지라고 있습니다 큰 절에 가면 부처님 계시잖아요 부처님 아미타불이 계시면 왼쪽에는 왼쪽에는 뭐죠? 관세음보살 이쪽은 대세지보살 이렇게 있어요 맞거든요 이걸 전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전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절 집에 가면 이 단이 불단이죠 세 개 있잖아요 전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절 집에 가시면 절이 1단 2단 3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땅은 전부 우리 편해요 교회처럼 교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부 이렇게 평등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좀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내가 중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보살의 몸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본질은 뭐냐면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무한능력도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영원하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단적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잘못된 견해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보고요 또 자기 안에 능력이 없는 것은 이 일도 하지 못하고 저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누워 있는 모든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용기를 내야 돼요 자기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을 자기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일러서 얘기한 것이 이걸 대세지라고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로 옮겨하면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이게 그럼 우리는 부처님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불 이쪽은 뭐죠? 이거는 법 이쪽은 뭐죠? 승 이게 같이 연결돼 있죠 이렇게 삼위일체가 이루어져 있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안에서의 중심이 누구냐 하면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나를 두고 이렇게 괜찮은 나를 두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기쁨을 느끼고 만끽하고 살아야 될 나를 제껴놓고 뭘 봐요 그죠? 이별하면 울고 불고 소주로 그냥 세상이 다 그렇게 무너진 것처럼 보고 직장에서 나오면 다 죽는 줄 알고 안 죽어요 의지가 없거나 자기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자나 또는 불교를 배울 사람들이나 불교를 이해하고 공부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중심적으로 뭘 세워야 돼요?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세워주는 건 아무도 없어요 환경도 조건도 내용도 사회도 이 세상이 자기를 바탕이 될지언정 나한테 나를 세우는 힘은 오직 자기 자신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가 들어있다고요? 다 부처님의 영원한 부처님 들어있고 자비 원만한 생명이 자기한테 깃들어 있고 무한 능력의 힘이 자기한테 깃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또 하나씩 정근해 간다는 것은 자기 안에 삶 속에 무한한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는 삶이 없습니다 외롭고 고독스럽지 않은 삶은 없습니다 나만 그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천초목도 이와 같고요 동물계도 그렇고 광물계도 그렇고 일체 모든 일체처가 다 그와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야 깨달음을 얻고 그래야만이 진정한 복을 이해하고 진정한 지혜로움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부처를 만난다는 것은 불교를 만난다는 것은 곧 경이로움이고 곧 자기 자신의 기적을 만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걱정하는 것이 불교의 의지가 아니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불교의 의지인 것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떨치고 나와서 자기 할 일을 떳떳이 실정하고 하루에 사는 밥값을 스스로 챙겨서 자기 밥값을 자기가 스스로 챙겨서 실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들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